지금 한국 그 우리 멤버십 스타분들 중에서 쿠션 배송이 아직 이제 다 이뤄지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내로 도착을 할 것 같아. 미안하게도 해외에 계신 스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기서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아. 그래서 영어로도 나라도 한번 해볼게. Announcement The shipment of 쿠션 goods is in progress. I have to let you know that the delivery may be delayed a little bit because of the coronavirus. 응응 스타멘버십の方々の中で 한국 주소는方は 쿠션 배송이 今週中に届く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また申し訳ないが 韓国以外の国は 코로나 바이러스のために 하이썬은가 조금遅れるかもしれない という点を お知らせしなければ ならないようです グッ! 하이썬 하이썬 하이썬